안녕하세요. 전자엘개미입니다. 오늘은 더스트 사이클론 콜렉터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사이클론 멀리는 다 아실거에요. 회전하는 공기 중에 먼지를 원심력을 이용해서 무거운 먼지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하부의 먼지를 수집용기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원리죠. 집중장치이고 필터 없이도 효과적으로 큰 입자를 제거할 수 있어 실내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프레레에서 출시된 가성비 공업용 청소기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10만원 정도 졌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닥 청소할 때 그리고 줄눈 넣기 전 드라이픽스 제거할 때 흡입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수명을 다 했습니다. 10만원 가격에 많은 것을 바라면 좀 그렇지만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흡입력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극복하기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청소기들도 그러할거에요. 그래서 용량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도 먼지를 자주 털어가면서 불편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는지 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흡입이 더 이상 잘 되지 않아서 폐기 처분하려다가 사이클론 집중기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듀얼2 사이클론 제품이 10만원대에 23리터, 38리터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구요. 저는 공업용 청소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지출을 원하지 않아서 사이클론 부품만 구매해서 활용하기로 합니다. 사이클론 부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프레레와 거의 흡사하지만 더 저렴한 호환이 될 것 같은 EXPOWER EVC-20P 모델을 선택을 했고 가격은 99,800원 합니다. 집중기를 만들기 전에 현장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해서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더 사용을 하면 이 청소기도 금방 고장될 것 같아서 속도를 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집중기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제품 두 가지를 꼽자면 힐티 VC-40L-X 그리고 카처 NT-30 그 모델이 있는데 힐티 제품은 악세사리랑 이것저것 구매하면 한 140만원 그 정도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넘사벽 입니다. 카처는 120 정도 하는 것 같고 역시 첨단 제품입니다. 성능도 월등하게 좋고 탐나는 제품인데요. 어차피 현장에서 굴리는 전자제품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구매까지는 조금 어렵더라구요. 필터 가격만도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정말 후덜덜합니다. 성능은 정말 좋겠죠.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장나면 10만원 주고 또 새걸로 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제품을 구매해야 또 부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UX 파워 청소기의 장점은 가격치고 성능과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켓에서 악세사리를 파츠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없는 부품은 AS 센터로 연결해서 파손된 부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S 센터 전화 연결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집진기를 만들고 청소기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리콘 카트리지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분류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바닥 시공시 바탕면 정리를 할 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 영상입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영상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노력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mi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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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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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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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